3순위와 금순위를 떠나보낸 뒤 드라마들의 연이은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MBC가 새 월화 드라마 여순경 미쓰리로 자존심 회복에 나섰습니다. 여순경 미쓰리는 남상미씨를 주연으로 내세워서요. 귀여운 열혈여경의 좌충우돌 경찰 생활을 코믹하게 그려나갈 텐데요. 남상미씨 외에도 또 다른 신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남자 주인공을 맡은 이주현씨와 또 제2의 다니엘 헨이라고 불리는 데니스 호 그리고 가수에서 연기자로 첫발을 내딛는 성은씨도 있는데요. 이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비밀남녀의 호속으로 방영될 MBC 새 월화 드라마 여순경 미쓰리에서 미쓰리를 둘러싼 인물들의 캐스팅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동안 온달왕자들과 왕꽃선녀님 등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이주현은 이번 작품에서 하루도 바람잘날 없는 일상을 보내는 이순혜와 호흡을 맞추는 신임 형사 강준역을 맡았는데요. 그는 강준 역할을 위해 2주 만에 8.5kg을 감량했을 만큼 이번 작품에 대한 열의가 남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틴 스타 시청자 여러분 이주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배역은요. 강준이라는 배역이고요. 여태까지 주인공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철같은 의지를 가진 그런 캐릭터인데요. 제가 연기하는 강준이란 사람은요.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불의와 타협을 해서 더 큰 불의를 잡는 거죠. 어렸을 때 버림받으면서 어머니가 아프니까 찾아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던져주잖아요. 보통 주인공 같으면 그런 거 거절하고 음 하면서 혼자 살잖아요. 전 그거 받아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은 것도 그렇고 지금 살도 한 2주 정도 동안에 8.5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이 드라마 1회가 나갔었을 때 시청자분들이 쟤 어디서 봤는데 누구지? 괜찮다라는 얘기 듣고 싶어요. 어? 쟤 여기서도 또 나오네 라는 말보다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정체불명의 남자 한유일은 이미 CF계에서는 스타로 떠오른 한국계 미국인인 데니스오가 연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very excited about being in the drama. I think it's going to be a big project. Everybody is going to work very har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few months with the rest of the actors and actresses. My character is very smooth, very cunning, stylish, he's rich. 그는 모든 것을 원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contrast이 되어있고 이 캐릭터가 정말 놀랍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번 드라마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하는 가수 성은은 극 중에서도 신인 배우 이지수로 등장합니다. 제가 맡은 배역은 이지수라는 역할이에요. 23살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연예인이라는 부품 꿈을 안고 올라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속에는 아픔도 있고 또 그런 열정도 있고 그런 진지한 아이인 것 같아요. 저랑도 닮은 부분이 참 많은데 최대한 열심히 연기해서 꼭 이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서는 섹시한 여형사로 등장해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선보입니다. 저는 박운주 경위 역을 맡았는데요. 굉장히 이래서 자신만만하고 정말 아무도 경쟁상다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세련되고 그리고 또 가정환경도 굉장히 부유하고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캐릭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여순경 이순혜의 좌충우돌 여경일기와 그녀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로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여순경 미쓰리는 다음 달 7일 첫 방송됩니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 드라마 여순경 미쓰리 많은 시청 바라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즐거운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봐주셔서 드라마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드라마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여순경 미쓰리 화이팅! YTN 스타 최슬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